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다. 아 드디어.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다. 잡아줘. 연수가 잡아준대. 왔다. 연수한테 무조건 다 뺏기면 돼. 벌레는. 30대. 아 지금. 30대? 추측을 해보고 계세요. 그렇죠. 열었어. 과연. 언니. 뭘 바리바리 갖고 왔어. 뭔가 실루엣이 예쁜데? 하하. 오 웰커드. 오 웰커드. 오 웰커드. 언니 커피. 뭘 바리바리 갖고 왔어. 언니 커피콩 탔다가 내가 커피 그냥 믹스커피 가져왔어. 안녕. 아 차일연 씨. 차일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나 엄마 차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니의.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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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진짜 많이 사셨어요. 이야 진짜 많이 사네. 우와. 그냥 저기 안 살지만 한번 엘리베이터 타러 가고 싶네요. 처음에는 경민 언니의 샵에 제가 다녔고 언니도 경민 언니의 샵에 여기 다녔고. 그래서 경민 언니랑 제가 먼저 친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민 언니랑 연수 언니랑 친해져서. 워낙 친했고 연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가서. 처음에 같이 밥 먹고? 아 오늘은 윤유선 선배님 처음 뵙네요. 예린 언니가 이렇게 싹싹하게 잘하기 때문에 언니랑 또 잘 친해지고 잘할 것 같아요. 유선 언니도 성격 좋고 하니까. 자세히 다녔고 나의 변동생은요.